정글의 법칙인 뉴질랜드 원주민의 전통 생존법을 배웠던 마오리 생존 캠피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맨속으로 살아봤던 석기 생존을 거쳐 웅침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지라기 생존까지 지난 9주간 뉴질랜드의 법칙을 온몸으로 배웠던 병만족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생존 미션만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영화 반지의 제왕 어딜 가나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뉴질랜드의 국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의 실제 촬영지를 따라가며 뉴질랜드의 비경을 완전 정복하게 될 일명 반지의 제왕 로드 과연 병만족은 마지막 미션을 완수하고 뉴질랜드 정상에서 유승의 미료를 두툴 수 있을까요? 정글의 법칙인 뉴질랜드 그 마지막 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중간중간 구찍구찍한 도시를 보니까 파스트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파스트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아 네 먼저 가라고 해주고 차 먼저 가라고 해주고 근데 여기는 반대선 차선이라 서있으면 안 돼? 반대 차선이구나 서있으면 민족에서 서있으면 돼 기아도 헷갈리고 지금 아 다 너무 반대니까 다 반대니까 지옥같아요 잠재장 보셨어요? 어 봤어요 촬영지도 다큐에서도 봤거든 설산 배경에다가 CG를 입은 거야 아 기본적으로 설산이 있어요 거기? 깎아지는 듯한 절벽 같은 거기에다가 CG 입혀가지고 신비롭게 만들어 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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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리 있어 끝 끝 5. 5. 6. 6. 6. 6. 7. 7. 7. 8. 9. 9. 10. 9. 10. 10. 10. 10. 10. 아무리 봐도 바다 같애요 호실하는 게 예쁘죠? 지금 또 그렇고 파도같이 겹치는데 파도같이 겹치잖아 기가 돼 기가 돼 기가 돼 저기 섬도 있네 다행히 나 저 섬으로 들어가라고 안해서 섬들어갔으면 뭐해 너무 이쁘다 이런 거 뭐야? 물안개인가? 그런 거 아닌데 전문적으로 글라시의 훌라오 빙하의 밀가루 바람이 불어서 벗을 위해서 이렇게 물안개처럼 떨어지고 나 뉴질랜드에서 계속 느끼는 게